이렇게 되면 오늘 집단행동금지명령 이제 복지부가 의협지도부에게 경고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18일 화요일 휴진합니다 첫째 의대 정원 반대, 둘째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에 반대합니다 하루하루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어렵게 병원이 유지되는 소아청소년가는 출생아가 줄고 의사는 늘고 그나마 조금 있는 비급여 예를 들어 수액치료 약관 혼합진료를 검지한다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한 의원의 휴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복지부가 이제 아마 대단히 부담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협 간부들이 그런 단체 행동에 나서는 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제 경고문을 보낸 모양인데 그 경고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진로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우예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의협 간부들에게 보낸 문구를 보면서 내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이번에 이런 휴진을 하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항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공권력이란 강제력을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집단 거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조선일보가 다룬 의협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셨는데 여러분들 그 하단에 한 얼추 70% 정도는 대부분 정부를 옹호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이 갈수록 의정 갈등이나 충돌에 실상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댓글을 남기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걸 꼼꼼히 다 읽어봅니다 왜 내가 의료분야를 정확히 잘 알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통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대단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의견을 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물론 반대가 많습니다 여전히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두 배 정도 많은데 여기 한 분이 의사가 호구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착지하고 모밀할 겁니까 이런다고 필수 의료분야라 사람이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맥페란 아마 의료 사고에 대해서 판결 같은 일이나 하고 12사단 사병 사망도 그렇고 군의관 탓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은 많지만 욕을 먹는 것을 무렵 쓰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다음 간 분이 여러분들 지적한 것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수를 그냥 무재비하게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론만 등의 의문답니까 다수는 소수를 탄압해도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수가 옳다고 가끔가다 많은 분들은 다수결 원칙을 지나치게 신동하는데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유력한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수가 원하는 사람을 선출직 공직자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 대중의 폭력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무리 미운 집단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를 뭡니까 무재비하게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수가 소수를 탄압해도 되냐 이 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수의 폭력으로 소수 집단들을 다 그냥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기본권에 대해서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32대 51이니까 반대하신 분이 많죠 그러나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소수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소수를 약탈하거나 소수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점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의정 갈등에서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민낯 가운데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M님께서 왕정인지 독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잠시 후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기 때문에 당신들이 2천명을 정원시킨다고 하면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조치지 당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일 수 없는 거다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는데 나라님이 생각한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면 밀어붙일 수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나라가 하는 정책을 왜 의사들이 여러분들 가타부타하냐 당연히 여러분들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되죠 그런데 나라가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똥철학의 바탕을 두며 항의를 할 수 있는 그게 저항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2천명을 던져 놓을 때부터 정부는 대화는 없고 광료와 압박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시보다 공권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박뿐입니다 이런 혜태가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시대라는 분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윤정부는 한 번도 진실된 의미에서 여러분들 협상 테이블에 문제를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는 생각은 없었는 겁니다 예 협상하는 것처럼 폼은 잡았죠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것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2천명에는 한 병도 움직일 수 없다 왕께서 이야기하시오 그것을 모두 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착한 국장들이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4개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1960년 12월생에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냥 마치고 나면 임기를 제대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냥 집에 가서 대통령 한 번 해먹었으니까 끝발 날리며 살겠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본인이 지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뻔한 거지 않습니까 30년 전 여러분들 검사생활 하면서 비자 불러가지고 뭡니까 딱 밀폐된 공간에서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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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똑똑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첫 단추란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뭡니까 이 분야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면 이렇게 내가 그냥 떠들겠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의료 분야를 알겠습니까 이 기계적 다수결주의 이거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구 지순환 것이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 유효한 제도고 국가의 정책이 여러분들 옳고 그러냐 문제를 판별할 때도 유효한 정책이지만 그것이 특정 그룹이나 특정 집단의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을 박해하는 정도까지 확장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선의보의 워낙 여러분들 물론 압도적인 다수는 뭡니까 죽일놈 살릴놈 하지만 윤 정부는 온갖 방법으로 권력을 활용해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대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공부의 군의관 의대 교수로 이어지는 소위 의료인력 공급망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의료계 계신 분들은 한해만 의과생들이 이런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연세적으로 인턴이 공급이 안 되고 전공의가 공급이 안 되고 전문의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름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만큼의 타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좀 아시는 분이네요 전공의와 의대심으로 이어지는 수련체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미친 겁니다 국가고시를 보지 않고 이번에 여러분들 인턴이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의도 없는 겁니다 설령 여름 국가고시를 보고 인턴이 들어가더라도 위에 상위기수인 의사제도랑은 도제제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2천 명의 의대 정원을 철회하게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안일함과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관계자들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의료인력 공급망이라면 와해되게 되면 그 여파가 어떤 건가를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막지한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이런 파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 의대 정원 배정 발표 그냥 명령으로 계속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2천 명을 증가시키는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조치인데 그냥 그 이후에 그냥 닥치고 뭡니까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부산대학교가 의대 정원 학직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진로 유지 명령, 그다음 또 뭡니까 2월 달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금지 명령 대한민국의 관료들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여러분들 멘탈리티를 갖고 국민들을 대하는지 이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 몇몇이 이어져고 있는 관존민미의 여러분들 그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민을 향해서 그냥 뭡니까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금지 명령 그게 이런 약발이 잘 안 통하니까 3월 달에 업무 개시 명령, 진로 유지 명령, 그다음 6월 달에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 그다음 또 뭡니까 그전에 학생들 이렇게 뭐죠 수리 금지 명령 뭡니까 그 한 해 또 하는 거 한 해 쉬는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민을 개차반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조리니까 세금이나 내고 그냥 우리가 결정에서 하달하게 되면 찍소리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이거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추적하니까 전체가 다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너는 그냥 개똥이들인데 개똥이 세금이나 내고 세금은 또 오지게 뜯어갑니까 세금 내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맞나 선거 우리가 알았으면 떡을 치든 밥을 먹든 우리가 알아서 한 거 너희가 무슨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거 아닙니까 연정부 하는 거가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선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노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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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잘 할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할 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조리니까 너희들은 입 닥치고 세금이나 잘 내면 되는 거야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의학 관련된 언론 매체에서 정부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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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3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하나도 그럼 이 책임이 누가 있냐 대통령이 변할 생각이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대통령 함께 여러분 뭡니까 그 고양이 목에 누가 여러분들 방울 달 겁니까 우리는 대통령만 되면 다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000명 증가시키는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대학학 이런 입학 요강을 발표했으니까 조금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그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제 줄이고 지금 이제 합리적 대안은 조금 줄이고 명문을 세워가지고 전공의라든지 의대생들이 다 복귀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의사협회라는 전공의들이 다 참여하는 소위 의사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관한 협회를 만들어서 한시기관으로 여러분들 유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낸 다음에 2020년부터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안 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자꾸 상황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와해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의대생 휴학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상황을 이제 위급하게 보는 겁니다 본인들은 아마 상황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심각한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완장을 차게 되면 지적으로 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런 한 번도 여러분 확인한 것이 의사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소위 공급망 체계라는 것이 마치 제조업체의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4차 밴드만큼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본가생이 여러분들 배출이 안 되면 인턴 공급이 안 되고 인턴 공급이 안 되면 전공의 공급이 안 되고 전공의가 빠지게 되면 인턴이 들어와더라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망치를 가지고 뭡니까 전공의를 때렸으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 점을 지금 이제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 휴대생 휴학검지명령 같은 걸 내려가지고 이제 국가고시도 보게 하고 의대생 복귀를 이렇게 서두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본가 4년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데 수업을 못 받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고시 1차가 실습이고 2차가 이론이거든요 아마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말씀 같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굉장히 다급하니까 의대생들 유급은 최대한 막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대학마다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할 것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좀 이제 부랴부랴 의대생들 동맹휴학을 성년하게 되면은 대학의 시정명령과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모든 게 다 명령인 겁니다 휴학계 수리금지명령 그걸 여러분들 응하지 않게 되면은 불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황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은 취소한 것이 아니고 철회한 거죠 철회했기 때문에 전공기들이 반발한 거지 않습니까 이과대학 교수들이 반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수리금지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측은 휴학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한방을 막게 되면은 물리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 일종의 정우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긴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그 심리적 상처 상은 같은 것은 오래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간당간당 여러분 유지대화하던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이번에 의료인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1차적으로 정부가 가해자가 돼서 가한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사들을 모멸하고 의사들을 뭡니까 그냥 가해한 그런 소위 언어폭력과 같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부하내동해서 소위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 데 여러분들 동원됐던 보통 시민들이 여러분들 가한 댓글이라든지 험한 말들은 신뢰를 여러분들 다시 얻는 데는 오랜 세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려울 정도까지 여러분들 손상이 된 겁니다 신뢰기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물론 그 자리를 다 다른 사람들로 쫓아올 수 있겠지만 현재 의과생들하고 전공의들은 외국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한국사의 실상을 리얼하게 본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이번 사태가 이런 무마가 되더라도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애국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희들 세대는 애국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개인이 이런 옳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라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명령이나 경고할 때 푸르스름한 그런 병풍 색깔의 이런 옷을 입고 한덕수 총리 뒤에서 이런 다 이렇게 병풍처럼 하고 있는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윤 대통령 자신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압니다 왜 옛날에 이런 강의를 다녀보게 되면 시대가 바뀌는 걸 분명히 내가 이런 인지하니까 그 시대가 바뀌게 되면 젊은 사람들하고 간격이라면 좁히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겸손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들이 전공입니다 내년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공이 대부분은 외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선택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어느 것보다 요즘에 여러분들 의정충돌 문제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지는 의견을 제가 주의깊게 보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시답자는 여러분들 칼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현장 목소리를 여러분들 담은 거니까 전공이란 점수입니다 몇 년 늦는다고 해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늦은 게 아닙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젊은 날에는 러쉬를 하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세월에 젊은 날 1년이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학을 뗐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학을 뗐고 대중에 대해서도 이런 학을 뗀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마움을 모를까 여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본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한국 사람들 자체가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서 의학 교육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개 학년만 구멍이 나더라도 전체가 교육 환경이 무너지는데 대통령과 총리 모든 공직자들이 소위 의료 인력 공급망이 망가져도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후진국 의료를 모두가 경험해 봐야 그때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직접 체험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잘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연금 문제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완전히 파토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날 때가 되면 어이구 이게 아니구나 이런 수준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떠날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니까 어느 경쟁력도 유능하고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의과 교육 받는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어디 갔은지 여러분들 다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의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의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우라든지 대우라든지 근무 환경이 처우 대우 이런 근무 환경이 간호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여기 수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를 주면 여러분들 고마워하지 않고 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변호사들이 많이 늘었고 본래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송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떠들어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분쟁이란 것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전공의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죠 아마 내가 자식이 여러분들 전공의나 의대생이면 착하게 이야기를 해 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런 변해갈 건지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맡기겠죠 보시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은 의료 분쟁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생이 좌우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은 남의 일이고 희생만 강요될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필수가의 여러분들 많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소위 의료 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다 포함됩니까 의료 분쟁 시에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여러분들 악질력으로 분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악질력으로 여러분들 그 송사를 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또 여러분들 법률 기술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분야를 계속 멀리하겠죠 그리고 그 리스크를 의료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선의에서 하셨을 겁니다 제가 선의에서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선의에서 출발한 정책들이 나라를 망가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치가의 선의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국가와 사회의 타격을 입히게 되면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그냥 부리시게 되면 본인도 좀 힘드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아버지가 여러분들 계속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장성하는 아들딸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러분들 아버지 역할을 해보게 되면 아이들이 설아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청년기 하고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고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가 계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가진 정도가 되게 되면 완전히 뭐죠 그냥 노 코멘트 그렇게 나갈 때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설아 있을 때 좀 간섭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실 때하고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검사는 다친 여러분들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피위자를 여러분들 가지고 범죄자를 구명해서 이런 범죄자를 행을 매기는 것이 이렇게 지상의 목표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금 치르고 있는 소위 의료전쟁 의정전쟁을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마치 국민들 국민들을 그냥 피의자 다루시 다루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제 입에서는 천상 당신은 정치검사구나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나 또 모두 체인지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답답해 가지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 천명 교수 가운데 지금 550명이죠 550명 휴징 동참 그럼 이해할 수 없다가 74%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 74%를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론이 다수가 내를 지지해 주니까 이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힘이 될 겁니다 이 74% 가운데 허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 주장 복귀하는 전공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 63%입니다 한 60-70% 정도의 국민들은 현재 윤 정부의 의료계획이라고 이런 포장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 때문에 강경책을 계속 여러분들 구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은 제가 다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두 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유사회에서 대다수가 강력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소수를 억압하거나 소수를 코너로 모는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이 항상 근사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특정 집단을 뭡니까 굴복시키거나 특정 집단을 약탈시키기 위해 가지고 속죄양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유사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공권력이 특정 집단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걸더라도 소수를 억압하는 것은 저는 과감히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협회장 등 순회부 17명에 대한 집단행동검지명령 많은 시민들은 윤정부 조치를 찬성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의 소위 집단행동검지명령 이거를 보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항의하냐 의사들은 뭘 가지고 뭡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냐 의사들은 그냥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옥 같은 여러분들 비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 여러분들 이름 걸고 건사하게 이름 글 쓰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나은 글이 짧고 단호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헌법에 따라 집회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행정명령 나무래기가 헌법을 무시하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A님이 이야기한 것이 짧고 투박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겁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의사를 표현하냐 이야기죠 대먹지 않은 정책을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를 여러분들 표현할 겁니까 의사들이 탱크라도 몰금 대통령키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숨통을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21조 헌법 21조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명령을 그렇게 남발해 가지고 그냥 주리를 털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왕은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대통령은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지닌다고 합니다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보시게 되면 법으로 채찍질로 국민을 다스리는 게 정치입니까 정치는 서로 잘 어우러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사회의 한 집단을 마녀사냥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정부가 안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연님은 의료계하고 이해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가 관련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양심을 갖고 있고 보편적인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선에 대한 뭐죠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보인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시즘적인 명령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집회금지 이게 파시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갈림이 집단행동검지 명령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 정부는 한다는 것이 기껏 금지와 맹령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금지와 맹령이 사퇴 해결 방안이 됩니까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의사들이 굴복할 것이란 독재적 형태가 자유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윤 정권의 실상입니까 잘못된 억지 정책을 강요하며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은 북쪽의 김은정은 독재 전개를 하는 짓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인데 그런 발상을 합니까 이거를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주말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조선중앙동화의 이름 하단에 국민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안 듣습니까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금지 행정명령을 남발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경정책들은 부메랑이 돼 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사를 잡아 가둘 일만 남았습니다 의사는 혼내도 되는 존재입니까 현재 목택동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한국에는 윤석열의 문화의로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기병 역할을 하는 보사부 공무원들 보수 언론 윤 지지자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의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뭐 노예처럼 다루는구나 죽으면 죽어라 이 시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7명이나 반대하고 6명이 찬성이니까 나무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맨정신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의 의로 문화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세워 가지고 밀어붙이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명령 명령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윤 정부를 질책하는 겁니다 윤 정부는 대통령의 이익과 대통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어젠다를 만들어서 터뜨린 겁니다 한 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하는 것은 검사들이 아주 익숙한 방법이고 관리들도 익숙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그 작업을 만들어서 대통령 귀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서 터뜨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나는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2천 명을 이런 고함 지를 때 초창기부터 뭡니까 의료위 폭등이고 도저히 필수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가 바보 천치가 아니고 한 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동갑내기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본인이 임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게 어렵습니다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 지금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이 난리법석이 뜬 겁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틀릴 수가 있고 틀리게 되면 또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톤을 낮추고 협상을 하고 얼굴을 서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그냥 다 옳은 것이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질책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해법이 그게 아닌데 계속 헛발질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인이 어쩌고 하니까 웃음거리만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공의들이 나간다고 한 2월에 각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빡빡 우기다가 이 꼴이 낫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호미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을 지금 뭡니까 가래가 아니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될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포크레인을 동원했으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더 가게 되면 모든 종류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까지 취하게 될 걸로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독재정권이네요 무조건 맹령을 남발하다가 그 센 저항을 맺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은 의로 대단을 초래한 정권 탓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미 보수파리 언론으로서 정돈지의 길을 잃었습니다 조선일보 책임이 아주 큽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줬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안 왔죠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뭘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반대도 못하고 폭력적 대중의 일을 막고 끌려대야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이 법 따르던 사람입니까 당신들이 뭘 우리 함께 맡겨놓은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입으로 하는 자유하고 몸으로 말하는 자유가 완전히 다른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 F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은 검사가 아닙니다 명령과 근박하는 일을 그만하고 대화와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도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형식적 대화 말고 말입니다 본인 직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큰 불행입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43사람 되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방송 보면서 계속 은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은찬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다 신문들이 실어주니까 저는 좀 은찬하시더라도 이 옳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제가 안 된 겁니다 의사들이 사람은 척은지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당한 고통이나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금수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의사 집단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과대학 공부를 제가 직접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유학 시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식이나 컴퓨터공학과 사람들이 공부를 가장 여름 날 밤을 많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피난 받거나 여러분들 두들겨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코나로 몰아넣으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그래도 조선일보의 여러분 그렇게 피난을 받으면서 옳은 이야기를 개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는 낮은 숫가로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아주 낮은 숫가로 운영이 되어 왔고 거듭특의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가성비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려 온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형편에 서구 수준의 여러분들 의료 숫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연동해서 의료 숫가를 정상화시키고 특히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그런 숫가의 정상화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작 서둘러야 되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전공의들의 그 이런 가혹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일찍 보건복지부와 이런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며칠 전에 이런 뉴스티아누스 이런 법전에 나오는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받아야 될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편으로는 잘 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제도의 민낯이 세상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의료 숫가 여러분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갑자기 못 올리게 되면 건강보험료진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무임성장 사람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미봉적으로 또 이번에 넘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고생이 많고 고생이 많다는 것은 낮은 숫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을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양쪽에 다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당신들이 진짜 여러분들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댓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의사 집단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낮은 숫가를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그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장문에 글을 한 분이 쓰셨는데 10년차 간호사를 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흉부외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분이시랍니다 양쪽을 다 본 겁니다 양쪽 사이를 내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기 쉽게끔 전 국민이 의사를 욕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많은 회의감을 가졌는데 이해시 주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큰 고민을 짚어주셔서 놀랐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지만 제 가족들이 대부분 의사입니다 10년 넘는 간호사 생활 동안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저 역시 대한민국 간호사로 힘들었고 회의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미 미국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고 매너를 치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번씩 남편에게 미국으로 그냥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로우게 계신 본인의 진태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아주 고된 겁니다 삶이 왜냐하면 의로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의로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그래도 종정심 같은 거라도 있고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많이 손상이 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한국에서 흉부외과 의사를 하겠다는 남편에게 사명감으로 의사를 해도 욕먹는 이 나라의 환멸감을 느껴 나라를 떠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고 환자를 위해 흉부외과 의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나라에선 제대로 된 대우는커녕 소송 평생 레지던트 생활 당직 생활 그리고 대학병원을 나오면 전공의를 살릴 수 없는 바이탈과의 현실 그리고 욕을 먹는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이 농담처럼 소나 개를 받는 것보다도 아이를 받는 것이 돈이 안 되고 한 번 소송 걸리게 되면 10억은 기본이라는 씁쓸한 농담으로 산부인과를 회피하는 것이 의사 개인만의 이기심이고 사명감이 없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글을 남기신 10년차 되는 간호사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한 번 봅시다 이 소송 사회가 제도를 바꾸면 좀 덜하겠냐 제도를 좀 바꾸면 조금 덜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사들을 향한 의료 소송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분에게 여러분들 다른 분야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분야 사람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들은 늘어났고 성장률이 늘 저하가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매달릴 것이고 한국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나 태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의사처럼 여러분들 취약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송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간호사분으로 글을 남기신 분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여러분들 엇갈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사회가 여러분들 변해갈 건지 지금은 약과라고 봅니다 의료 송사가 한 개인이 소송을 치러가지고 소송을 치르는 것도 이러면 어렵지만 한 10억 정도 여러분들 지불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메우기가 힘듭니다 무슨 수로 이런 10억을 벌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냐 왜 이 소송 비용이 다 의료 송가에 다 이런 반영이 돼 있으니까 보험료로 가지고 다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걸 알고 바이탈가에 대한 인력 수급이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대다수 사람들이 싸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숙가는 포괄 숙가제 급여 제도로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으로 환자부들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얻었습니다 한 해 물가 상륙률 3에서 5% 얻을 때 의료 숙가는 올해도 1.9% 올랐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낮게 올랐을까요 소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숙가 그러니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바이탈과 선택에 의료 믿는 의사들의 심정도 10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방송의 주제는 어렵게 여러분 이 글을 올리신 10년 차 되는 간호사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뭡니까 에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료 숙가 제도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의료 숙가 제도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대다수 대중들이 지불 여력이 제한되어 있고 저렴한 의료 숙가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넘어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증권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걸 착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면서 제 연배의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대단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남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개인의 발견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뭐 애국심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우선 않게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이 그냥 여러분들 본인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몰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민도 사람들의 의료 소송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의 이런 무임성차에 익숙한 그런 소위 유전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일은 변호사 낮은 숫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간호학과 정원이 늘었음에도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여전히 임상의 3년 안에 50% 이상이 떠납니다 경무고 임금이 적으니까 임상 탈출은 진흥술이라는 간호사들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갈수록 젊고 똑똑한 간호사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미국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40년 50년이 남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낙담을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한 컨설팅을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 탈출은 진흥술이라는 간호사들 농담이 있을 정도 이게 지금 분위기인 겁니다 갈수록 젊고 똑똑한 간호사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정원은 내년에 또 천명이 더 늘어납니다 50%가 떠난다는 건 3년 안에 견디지 못하고 워낙 경무니까 그럼 간호사보다 똑똑한 의사 정원 늘리면 과연 대한민국 환자들은 괜찮겠습니까 늘어난 정원이 해부학 실습 수업에 카데바 한 구에 수십 명의 의대생이 해부해야 됩니다 수업 동안 제대로 된 해부 실습도 하지 못하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는 늘어났으니까 의사들이 과연 바이탈할까요 지역 인재 정원으로 의대생 뽑으면 지방에만 거주하면 절대 수도권을 이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다 여러분들 숙과 현실화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얼마 전에 산모들에게 페인부스터와 무통주사 중복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작입니다 정부는 의사 숫자를 올려서 건보료를 올릴 겁니다 당연히 의사 숫자 올리면 건강보험 지출에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 의료 숙과가 덜 재겠죠 의료 숙과가 더 재게 되면 의사들은 진로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파산하겠죠 싼 게 비지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층하고 여러분들 중산층 이하하고 의료 서비스의 양이 달라고 했죠 지금 쿠바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입원하려면 정부에 신청하고 환자를 먼저 보고 환자군을 분류해서 요양병원 요양원 제가 방문 간호식으로 나눌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완화적인 치료가 영양제 수액 등은 필요해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원하지만 정부 허가 없이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는 많아지는 노인 환자를 감당할 건보료가 부담스럽고 최소한의 입원 대다수는 집에서 돌보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의료와 간호가 그리고 순수과학 20개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공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1년에 양질의 이름들 고교 졸업신 가운데 2천 명 정도가 의과대학의 이름들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게 되면 한국의 이공대 수준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을 두고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해보여 안 될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정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정책을 쓰는 사람은 인기와 지지도에 연련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에 대해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이름이 이공계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 수준이 많이 낮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이공계를 전공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많아서 더욱 편해지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2천 명씩 더 뽑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의사들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이공계 전공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제부터 성장 동력은 급속히 줄어들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가 성장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종류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지금 해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게 될지를 본인이 전혀 감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공계가 망가지는 것은 수십 년을 두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의 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반도체가 뭐고 자동차가 뭐고 이게 다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있는 인력이 가고 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다 보니까 만세의 윤석열 만세의 윤석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맛이 간 겁니다 다 자 여러분도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좋아요로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기대를 저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특히 동갑내기 이런 7, 9학번 그런 대통령이니까 특별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날로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되면 심지도 구덩 같지도 않고 이념적 토대도 확실치가 않고 뭐 뚝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냥 한 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지금 세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까지 여러분들 시계가 확장이 돼서 그 사람들의 앞날에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꼭 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결국 경험의 합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가 여러분 생기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은 자기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자식 세대하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 세대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지난 2년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저는 저분은 그냥 그 한계를 전혀 넘어설 수가 없는 분이거나 그거를 가지고 뭐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의로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최태원 회장 건 오늘 중요한 내용이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이혼 소송 그 판결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뭐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다루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대부분의 그런 조간신문들이 톱 기사로 최태원 회장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얼굴이 많이 이제 세월이 흘렀네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 최태원 회장도 다 동갑입니다 동갑 1조 3,800억은 유지하고 좀 기술적인 문제는 판결문을 고쳤네요 고치고 이제 판결문의 부분은 이제 배수조정 문제는 재판장이 이분양을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쪽에 송달했다 17일에 송달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송달을 받으면은 2주 안에 대부분의 상고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소 2주 최대 4주 그 사이에 이제 대부분의 상고를 하는데 뭐 어제 최태원 회장이 대부분의 상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2주에서 4주 안에 상고를 하겠죠 이제 판결의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맹백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적을 한 거죠 아무튼 간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지만 재산 분할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맹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분할 돼야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는 것을 변호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에서 다시 본인이 이제 승수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렇게 기대감을 심어줬겠죠 회장이 되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익이 관련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나는 척근들은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고 변호인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장이 승수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 재벌 회장 정도 되면 아주 친하게 지는 친구들도 드물 겁니다 그 친구들조차 직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지금도 판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수 가능성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1심에서 이겼을 때 2심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 형이 SK수팩스 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간에 SK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나오겠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그런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상고기간은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최소 2주에 4주 안에 대부분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고하는 것은 항소심 판결 오류 뿐만 아니고 SK그룹 명예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설명에서 발언을 했는데 조순위보 보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한 설문을 던져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미로 한 게 아니고 보통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민심의 향방이 어떠냐 이렇게 알고 싶기 때문에 던져보니까 압도적인 다수 89%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그런 여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89%가 최태원 회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에 동의한다가 8%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 김시철 재판장의 판결이 내리지고 난 다음에 형성됐던 그런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 관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그렇게 호의적이 않은 그런 민심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리 싸움이니까 차원이 다르겠지만 대법관들도 시중에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챙가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런 걸 할 거니까 어쨌든 상황은 지금 이렇게 조성돼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에서 경실련이 회장의 개인적인 그런 일상사와 관련된 사안인데 그거를 SK그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은 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소송이 이제 진행되면서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물하고 다르니까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게 되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은 그룹이라는 큰 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노소영 관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벌가의 여러분들 아내일 때는 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뭐 그냥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불리한 조건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파워의 여러분들 그런 게임이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은 2심에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을 테니까 노소영 측이 그렇게 아니 그룹 차원에서 그렇게 올코트 프레싱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룹 차원의 대응은 부적절하다 그를 밖에야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판결문 전체를 그냥 까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기자회견 통지가 알려진 걸 보고 그룹 차원의 그걸 대응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노소영 측도 마찬가지네요 보시게 되면 노소영 관장 측은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러나 뭐 SK그룹은 대응하려고 하겠죠 막강한 인력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오피논 리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대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판결을 뒤집어 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선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선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기본적으로 자수선가형이 아니고 선계상속형 사업가다 그렇게 규정한 거 아닙니까 김시철 재판장이 그렇게 이제 규정 지은 거죠 SKCN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농거 중 일부이고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CN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결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침소 붕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는 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그 당부를 판단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태원 회장이 입장을 밝히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SK그룹이 회사 차원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질하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나눴죠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팽팽한 접전이었으면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몸조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인맥 홍보비 돈 다 갖고 있습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송길성 회장 이야기가 그룹 차원에서 기회를 만들었겠죠 동아일보에 접촉해 가지고 좀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송길성 회장님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다음에 탐 뭐라고 할까 충성심도 강하고 돌아가신 최태원 회장 최종현 회장님이 아주 오른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측근이기 때문에 비자금을 받았으면 아마 송길성 회장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게이트에 해당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람 사이의 사돈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돈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돈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송길성 회장께서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그런 정포를 노태우 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성경건설 음을 떼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딸을 여러분들 출간시킨 다음에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여러분들 생활비 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사돈 사이가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쨌든 간에 그리고 28번의 성명 과정에서 대부분이 저가 볼 때는 최태원 회장 측에 성명을 요구했을 겁니다 설명을 그걸 납득을 못 시킨 거지 않습니까 재판부를 재판부를 납득을 못 시켰으니까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최태원 1심 의혹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1심에서 위자료를 660억 원을 판결한 겁니다 판사 한 명입니다 2심에서 1조 3,800억 원 판사가 세 사람이 이러면 될 것 같네요 대부분 부장판사일 겁니다 재판장은 김시철 재판관이고 제가 이 문제를 왜 다루느냐 한 젊은 분이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다 최태원 1심 판결 했던 부장판사 그 사람이 참 웃기네요 1심의 최태원한테 600억만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던 여자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최태원의 완성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부장판사는 갑자기 법무부인 발은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 결과 법무부인 발은이 아주 떡상 매출이 대폭 상승화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인 발은의 설명에 의하면 SK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의 약정자문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참고로 SK에코프렌트는 비상장회사로 개인회사기보다도 지분을 좀 갖고 있겠죠 지분을 확인해 보니까 몇 프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열해서 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내준 겁니다 6월 16일 날 이런 가끔 제보를 받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걸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물론 특유재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게 미심쩍었던 차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시게 되면 2022년 12월 6일 날 채태원 이혼소송을 김현정 부장판사가 고대법대를 나오고 광주여고를 나온 사람입니다 올해 54세 올해 54세 위자료 이력은 재산분할 665건으로 1심 판결 내린 겁니다 채태원 회장이 완전히 완성한 판결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속에는 너무 짠 판결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판결을 보고 좀 의심했습니다 법조계가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나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2023년 1월 26일 뭐 거의 한 두 달도 안 됩니다 법무부인 발언이 김현정 부장판사를 영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후에 법무부인 발언으로 영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8일 날 법무부인 발언이 매출액이 급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2023년 매출액 1천억 첫 돌파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에스코의 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이 이게 뭐 4천5백억인가 1천5백억인가 pf 약정 이거는 여러분들 뭐 예 나중에 보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렇게 건설회사니까 약정 자문이 매출 천억 돌파에 크게 기여했다 전년 대비 23% 정도 여러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럼 200억 이상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최태원 노소용 이혼 소송 1심 재판장 법무부인 발언으로 가다 이게 2023년 1월 26일입니다 판결이 12월 26일 날 내렸죠 12월 6일 날 12월 6일 날 내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 서울과정법원의 부장판사 김현정 영입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심 이혼 사건의 재판장을 받던 김현정 서울과정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부인 발언에 합류했다 강주여구와 고리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이런 보도가 난 겁니다 지난달 12월 6일 날 노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용 관장은 이혼한다 최 회장은 노소용 관장에게 위자료를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을 했다 이게 김현정 광주여구 나오고 고리대 법대를 나온 부장판사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저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사건을 추적할 때 날짜를 보고 대부분 추적을 해나가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영석연치 않은 겁니다 법무부인 발은 지난해 매출 천억은 첫 돌파 이게 이제 법무부인 발은 매출 천억은 돌파 로펌업계에 따르면 발은은 전년 대비 약 22.7% 성장했다 발은은 지난해 HD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산 로봇랜드 실시해약 해지시지급권 청구 소송 SK에코프렌트 구성경건설입니다 4,400억 원대 PF 약정 자문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최태원 회장이 성소하고 났어 여러분들 그냥 한 달 만에 계열사가 이런 큰 일감을 준 거죠 전년보다 매출이 23% 늘었다 SK에코프렌트가 인천 부평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를 진대필요한 투자금 4,400억 원을 조달한 PF 약정 체결 과정에서 자문을 주 발은이 제공했다 송무와 자문의 두려워 성장했고 굵직한 송무사건과 SK에코프렌트 4,400억 원대 PF 약정당에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 8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를 25년 만에 돌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SK에코프렌트가 어떤 예사냐 SK건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2019년 6월 기사니까 계열사한 거죠 성경종합건설이 시촌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정간예우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석연치 않은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주류 언론들이 다 덮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하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보더라도 오비락이라고 이상한 겁니다 김현정 부장판사가 발은에 가면서 매출이 급증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 급증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구성경건설이 약정자문을 만긴 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판단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착봄이 뭐죠 대한민국의 사법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너희들은 그냥 세금만 잘 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입 다물고 세금만 열심히 꾸박꾸박 잘 내라고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참 퇴직 이후에 한 30년 정도를 살아야 되니까 인프레를 방어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당 받으면 배당 세금 때문에 배당주도 여러분들 살 수가 없고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 한 50만이나 100만 원 받으라 1가구 2주택에 걸리고 뭘 가지고 노년을 살 겁니까 그냥 현금 가지고 노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참 깨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배당 2천만 원이 넘으니까 건강보험료가 끙충 뛰어서 65세 은퇴자가 주식을 팔아서 아파트를 샀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배당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에 조금 중산층에 해당하는 그런 은퇴자들이 배당주하고 성장주를 사가지고 성장주는 은퇴 후반기를 대비하고 배당주는 현재 생활비를 이렇게 타자 쓰는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 대개 8%에 1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 방법이 이제 하행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현실적으로 배당 주식을 살 수가 없네요 65세의 은퇴자인 A씨는 지난해에 고 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 원 가운데 절반을 드러내 소형 아파트를 샀다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펴겠다고 배당을 늘린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됐다 1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 세금도 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위험에 처하게 됐다 생활비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국민연금하고 차액분만큼을 배당 주식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배당 소적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가시의 대상자가 되어서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건강보험 피보양자 보험료 면제에서도 탈락해서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배당주를 할 수가 없네요 배당소득을 연 2천만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가시의 최고세율 49.5%가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긴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투자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축소된다 그게 노년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정기예금 드는 거 빼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배당으로 월 167만 원씩 받으면 종합가시에 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덕보다 실이 많으니까 차라리 미국 정시에 베팅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장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이 얼마 안 되니까 찌꼬리만큼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절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산운영사에 계시는 한 분께서 선진국처럼 개인들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시해서 중과세 부담을 없애거나 상한액을 정해서 분리과시를 혜택을 준다면 선호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노년이 된 사람들을 살 길을 좀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시에 배당주를 사게 되면 사기당할 염려는 없으니까 이런 걸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3400만 원까지 인정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근보료를 더 거두기 위해서 3400만 원을 2000만 원을 낮췄네 그게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배당주를 사가지고 약간의 소득을 얻어가지고 국민연금하고 차액만큼을 채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제 자신이 노년이 돼 보니까 가장 겁난 게 뭔가 아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현금이나 예금을 갖고 있으면 계속 깎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부었던 개인연금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개인연금에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연금은 조금 보장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노년이 배당주식을 사놓으면 배당주식 여러분들 그래도 가치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못 살게 해놓은 겁니다 이야 너무한 겁니다 내가 참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딱한 것이 젊은 날에는 근로소득을 여러분들 세금 낸다고 싹 빠져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한 12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 조금 하고 이런 배당을 조금 받으면 그러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인들은 노후를 어떻게 관리하냐 주식을 많이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수익을 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변동성이 낮아지고 17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집니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기술주 같은 성장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은 현금이 좀 나오도록 하려면 배당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채권 투자는 은퇴 초기에는 안정적인 현금을 위해 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CD라는 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은 올라가지 않지만 현금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오게끔 예금 은퇴 직후에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여 생활비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은 노후에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 같으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거나 예금을 갖고 있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까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노년에 인플레이션으로 자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해 인플레이션에 능가하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연동채권이나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해지를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의 약한 현금 정상상 비중은 최소화하고 실물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미래세세세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으니까 그분이 쓰신 개마고인형 노후자산관리하고 백두산형 노후자산관리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퇴하면 그냥 모아뒀던 것을 까먹으면 안 되고 가능한 근로소득을 조금 더 벌어 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있던 자산들이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개마고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김경록 고문이 노후의 가장 여러분들 겁난적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노후의 암살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0년 전부터 산다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변화가 있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원화같이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갖고 있죠 기축동화가 아니니까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노후의 특히 위험한 노후의 암살자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주식같은 투자자산보다도 채권예금같은 안전자산이 주로 한국의 노년들의 자산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인생 후반전에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노후에 맞게 되는 인플레이션은 높든 낮든 본질적인 위험을 갖고 있고 특히 오래 사는 장수사에서 노후기간이 길어질수록 파괴력이 엄청나다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대개 연평균 2%가 일반 물가 소비자 상승률이면 대체로 실제 일업들 물가 상승률은 4에서 5% 정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수익률 목표를 너무 안정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부동산 주식 물가 연동채권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물가 상승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산의 비중을 과감히 축소해야 된다 원리금을 보장하는 자산은 단기적으로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거듭 갈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력 측면에서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라가 우리를 구해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각자가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아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김경록 공무원이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수사에는 낮은 인플레이션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친묵의 암살자에게 나의 편안한 노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금융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자산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질 가치를 잃지 않는 자산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원금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록 미래시의 자산운용에 고문이 하신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전 세계 돈을 미국이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문제가 많고 그러나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친진대사가 원활하고 친진대사가 원활하니까 그냥 망한 것도 빨리 망하고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이 이제 이런 글을 남겼네요 시대의 변화의 트렌드 설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공 박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힘이 되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해야 되는 분야를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가면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AI 빅테크가 포진한 미국 정시가 최근에 세계 펀드 자금의 94%를 빨아들였다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을 몰려드는 겁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까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체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미국 자본주의인 겁니다 뭐 빈부격차나 문제나 이런 게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도 될 수가 없고 아시아도 여러분들 먼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AI 열풍 때문에 미국에 돈이 몰립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더 밑에 근본적인 펀드멘털한 요소라는 것은 신진대사가 원활한 체제인 겁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니까 그냥 가차없이 뭡니까 치고 나가면서 망할 것은 다 망하게 해버린 겁니다 자원이 계속 순환하면서 뭐죠 들어가야 될 때 이러면 다 박히는 겁니다 당연히 뭐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무슨 뭐 주가가 올랐다 날았다 이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올 1분기에 미국 대표지수인 s&p500 소속 기업 중 390곳 78%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뭐 380곳이 올해는 되고 내년에는 250곳이 될 수 있겠지만 경기라는 것은 뭐 사이클 타니까 호황불황 호황불황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혁신 속도라는 것이 더 앞으로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방향이라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고인물처럼 여러분들 고여 있는데 지금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41조 6700억 가운데서 주식과 펀드의 미국 시장의 94%가 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나라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원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는 것 정도만 도와주면 땡큐 베리 마친 겁니다 그 외에는 국민들 각자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트렌드를 여러분들 선두하는 종류의 방송 콘텐츠를 계속 제가 대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 하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게 뭐 10년 전에 1억 넣었으면 한국 정신은 1억 6천만을 벌었고 미국은 3억 4천만을 번 겁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한국 정신에 돈 넣겠습니까 안 넣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과거 데이터이지만 미래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니까 이경은 기자가 잘 썼네요 가장 여러분들 바닥인 겁니다 한국이 어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술주 투자 미국이 아주 대표적인 기술주 투자 지금은 너무 비싸고 여러분 이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한 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쓴 책이죠 기술주 투자의 절대 원칙 이 책이죠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고성장 기술주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입하고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부채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고 우량주를 찾아서 매수하거나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포지션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너무 비싼 겁니다 매출 성장률이 높고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즉 20-30% 정도 주가 조정이 이루지거나 성장률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이들을 매수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험상 모든 우량주는 언젠가는 이탈하는 순간이 있고 이것은 인내심 많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교훈인 겁니다 이를 자신이 없으면 그냥 미국의 기술주와 관련된 etf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큰 정권회사인 찰스 스왑 찰스 스왑이 30년 전에 딸이 여러분들 23살로 입사했을 때 준 교훈이 명언인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etf 상장지수펀드 두 개 선택해가지고 좀 잘 분산되고 수수료 낮은 데 두 개 선택해가지고 매달 봉급받으면 거기에 은퇴 계좌에 계속 돈을 몇백불이나 몇천불 계속 넣어라 그게 최고의 이런 조언인 겁니다 딸이 여러분들 작년에 은퇴할 때 아버지가 준 좋은 가운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버지 부자하고 자기 부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부자인 거고 자기는 자기 사는 건데 나중에 물려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준 좋은 가운데 가장 귀한 조언이 23살 때부터 미국의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도록 두 개 했겠죠 나스닥을 추종하는 펀드 하나하고 그다음에 s&p500을 투자하는 펀드 두 개를 골라가지고 아버지가 운용수수료가 낮고 잘 분산된 투자하니까 두 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했던 것이 가장 주요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젊어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젊음 자체가 영광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편해야 되는데 오늘 소개했던 배당주를 살 수 없게 만든 것 배당주를 살 수 없게 만들면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국의 성장주 기술적 투자를 하는 것도 나을 방법 지금은 비쌉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올라가다가 10% 20% 30% 조정될 때 그때 본인이 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눈 딱 감고 미국의 독점력 있는 기업이 어느 게 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해플 메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올라가다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상장지수표인데 한국 여러분들 기업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그런데 그냥 s&p500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나스닥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더 리스크를 안는 사람들은 반도체 센터 여러분들 상장지수펀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변동을 하더라도 보호가 되니까 그럼 이제 한국의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더라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죠 거짓말하고 쏘기고 하니까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뭐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의 바닥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늘이지만 20% 30% 40% 조정해서 매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우량주의 경우 이런 조정이 있을 때를 매수 진입 시점 또는 포지션 확대 시점을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훌륭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오래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특별하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인내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미국의 어마어마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끔 까닭없이 내려가는 거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소멸이 된다 참 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가끔은 시야를 넓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뜬금없이 던지는 이야기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특파원 가운데 조선일보의 실리콘 특파원의 이경은 특파원이 아주 좋은 글을 자주 날리네요 오로라 특파원 이경은이 아니고 오로라 특파원 실리콘 벼리에 여러분들은 이제 특파원들은 조금 영혼이 자유롭죠 다른 분위기에서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거를 자주 내보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아주 저는 오로라 특파원의 글을 유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그런 감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뜬금없이 스마트폰 소멸이라는 글을 쓴 겁니다 스마트폰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지난 6월 10일 날 애플의 세계 개발자의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기능을 쏟아내는 발표는 애플을 지켜보면서 궁금증을 가졌다 이날 애플은 스마트폰의 사용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꿀 수도 있는 AI 기능을 열어 공개했는데 시중에서 인텔리폰, 인텔리전스와 스마트폰의 합성어 시대가 열렸다는 찬사가 나왔고 주가는 쏙 굳혔다 160불대까지 여러분들 애플 주가가 떨어지다가 일거에 뭡니까? 220불대로 끌어올린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애플을 아이폰을 쓰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 쓰는 것하고 제가 아이폰 쓰는 것은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이 정도로 반등한다는 것은 그렇게 헤매던 애플의 주가가 6월 10일 날 세계개발자 회의를 기하려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등하는 걸 보면서 여기 뭔가 큰 것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기다렸던 거죠 젊은 분들이 이걸 막 진짜 깊게 쓰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좀 논평을 늦췄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로라 특파원 이야기처럼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네요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그냥 AI 반도체를 씹어 넣어가지고 다른 데하고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그 자체 온 디바이드라고 그렇게 합니까? 온 디바이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오픈 AI의 그런 채찍 PT가 가동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날 애플이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진정으로 새로웠던 것은 단 한 가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음성 AI 시리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손을 쓰지 않고 말로 이름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생성행 AI를 탑재한 음성 AI 시리는 저녁에 자동차의 궤적을 살릴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줘라 같은 복잡한 요구를 이해했고 자동차의 궤적을 살리려면 장노출, 긴노출로 촬영해야 된다는 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이폰 프로의 카메라는 웬만한 DSLR 빨질름도 됐지만 이걸 실제로 전문가처럼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AI의 말만 던지게 되면 너도 나도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물을 찍어낼 수 있다 말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동이 되려면 2023년 아이폰 모델 15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9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동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번에 인텔의 세계개발자 대의의 결과에서 가장 큰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 왜 주가가 그렇게 폭등을 했느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툭툭툭 치며 분주하게 업무를 치료한 날들은 점점 과거가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 겁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손보다 입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질문이 나온다 AI는 이미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오감의 시대를 넘어갔는데 터치 중심의 사각형 스마트폰이 과연 AI 성능을 전부 담아낼 것으로 보는가 대체까지 안 되더라도 스마트폰의 기능이 많이 분산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한 통찰력입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가 AI 통역 번역 기능을 내세운 세계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불과 반년 만에 AI 스마트폰의 성능은 이렇게까지 지나했다 말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차하게 되면 이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엑스폰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귀에 꼽는 AI, 안경으로 썬는 AI, 첫째 앞단에 붙이고 다는 AI처럼 수많은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다수는 실패하겠지만 그중 무언가는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 모먼트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그 순간이 당도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등 양손으로 제어하던 스마트폰 기기가 피처폰처럼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처폰 이름을 까는데 24년이 걸렸네요 스마트폰 전성시대가 17년째입니다 다음 스마트폰 기능을 상당히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피처폰이 그렇게 사라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거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라 특파원 여러분 제가 줄을 끄가면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께 소개하는 겁니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열린 여러분들 마음과 자세만 가지게 되면 그런 기술 분야에서 크게 낙구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오픈 AI의 채치 PT가 AI 시리에 탑재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자동 요약하는 기능도 첨부됐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도 있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통화가 녹음이 되고 요약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다른 기기와 달리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전송이 되지 않고 AI 기기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델은 2023년 모델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주영이란 분의 글을 보고 애플 인텔리전스의 세계 개발자 대해 2024년 요점 정리 이렇게 잘 해놓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잘 정리해놨는데요 애플 기기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화된 인공지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2023년부터 AI 반도체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축적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개인에 맞춤화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리기능 생성형 AI 힘을 빌어 시리와 좀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내부에 축적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요나 우선순위를 좀 더 정확하게 아이폰이 알아줄 수가 있다 개인적 명락을 더 잘 이해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미지 생성 기능 그 다음 채치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들 사용자에 대해서 채치pt라는 것은 범용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AI가 탑재가 되면 사용자들에게 좀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AI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축적해 가지고 학습에 나가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면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 아는 거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 15%부터 가능하다니까 2023년 모델부터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기가 어떤 게 있겠느냐 이렇게 답을 드네요 정강현실 AR 가상행심 VI Glass 그 다음에 웨이러블 기기 인공지능 스피컬 태블릿 PC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대체하겠지만 그러나 전면적으로 스마트폰 기기가 대체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가장 최적화된 여러분들 도구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능 가운데 애플 왓치나 갤럭시 왓치처럼 일부 기능들이 분화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최수요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차피 또 폰을 사야겠죠 앞으로 지금은 안 사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저요 저는 지금 뭐 한대는 아주 오래된 폰을 써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비싼 돈을 주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비싼 돈을 주고 사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스마트폰의 소멸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자합니다 방송 준비에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6시간에 8시간 준비한 내용의 리포트를 계속 매일 공급받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유능해지겠죠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기술주 투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 인플레이션 방어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조언을 얻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병호TV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유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잡으실 거고 다 뻥튀기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이름들 시계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계가 넓게 되면 넓게 될수록 더 여러분 좋은 기회를 잡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특히 노년에 계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거 그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오늘 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게 되면 저는 필요하면 모든 영역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왜 공부할 수 있으면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름들 나이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날에 습작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보는 안목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지만 제가 권하고 조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다뤘던 가상화폐 같은 것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저런 것은 주의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 가상화폐 시장 들어가게 되면 저런 쪽으로 봐야 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그걸 누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살아 저거 살아 하는 수준이죠 여러분들 위에서 보고 뭡니까 이거는 사귀고 이거는 진짜인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로 한다는 것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을 평생을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글을 다룰 때도 그런 콘텐츠를 4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산할 수 있었냐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평생 동안 글을 읽으면 수백 건의 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현실에서 간단 명료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핵심을 여러분들 조준하고 하는 것이 다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다루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채널이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뭐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 가게 되면 또 회복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성장하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이 그냥 재밌게 살까 하면 여생을 보낸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여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그냥 뭐죠 젊은 날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더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오늘 다룬 것 같아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또 다른 주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또 5시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